굽은 옥수수 굽은 계란입니다. 잘 구워졌습니다. 냄비도 다 타버리고 어제저녁 일 끝나고 옥수수 삶기 계란 삶기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너무 피곤했었는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깨고 나니까 옥수수 타는 냄새 이렇게 굽은 옥수수 굽은 계란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너무 덥고 오랜만에 일을 했더니 피곤해서 저녁도 안 먹고 옥수수나 계란이나 삶아 먹으려고 냄비에 넣고 불을 펴 놓은 상태에서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깨고 나니까 삶은 옥수수가 군옥수수 삶은 계란이 아니라 군계란이 되어버렸습니다. 맛있겠죠? 구운 옥수수 굽은 계란 구운 옥수수 굽은 계란 만들기 아주 쉽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옥수수 계란을 넣고 그냥 잠들어 버리면 이렇게 맛있는 구운 옥수수 굽은 계란이 만들어집니다. 자 앞으로 구운 옥수수 굽은 계란 드시고 싶은 분들 그냥 가스레인지 불 켜놓고 그냥 자세요.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맛있는 구운 계란 맛있는 군옥수수가 만들어집니다. 아 맛있을 것 같은데 딱딱해져 버렸나? 너무 탔다. 맛은 고소한데 좀 탔네요. 자 구운 옥수수 굽은 계란 만들기 쉽게 만들기 자 더운 여름 잘 기견나세요. 이 껍질 가지면 좋겠네. 이쪽 말라 버리고 없네 뭐.